우리가 create, read, insert와 select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씨름 놓으셔도 돼요. 덜 중요한 것들이 배우거든요. 업데이트 수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이디가 1인 행에 타이틀을 sql-write3로 바꾸고 싶어요. 바디도 sql-write3 is...으로 바꾸고 싶습니다. 그럴 때 사용하는 게 update라는 SQL 문의예요. 업데이트 뒤에는 표에 이름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set이 들어오고 set에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컬럼에 들어갈 값이 들어옵니다. sql-write3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바디도 바꾸고 싶잖아요. 그러면 body라고 하고 그리고 sql-write3 is...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. 뭐냐?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.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. 왜? 여러분이 웨어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뀌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웨어문을 지정하셔서 아이디가 1이다라고 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.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. 업데이트, delete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데인저러스한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, delete를 할 때는 항상 정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.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잘 실행됐다고 뜨고요. 제가 reload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ql-write3가 title과 body에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은 삭제 기능입니다. 업데이트와 함께 삭제 기능은 굉장히 위험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용하셔야 될 중요한 위험한 명령어입니다. 저는 아이디가 3인 오라클을 지우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delete. 이번엔 from이 들어갑니다. 업데이트는 from이 없었죠. topics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큰일 나요.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남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반드시 where를 넣으세요. id는 3이라고 하면 id가 3인 행을 삭제할 것입니다. 실행했고요. 잘 실행됐다고 밑에 떴죠? 그리고 reload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d가 3인 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게이의 사칙연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create, read, update, delete 이 4가지 명령어들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. 뭐 해야 돼요? 와 축하드립니다. 진짜 축하받을만해요. 1단계 정도 5, 2단계 정도